도로공사 대전충청본부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충청권 내 고속도로에 졸음쉼터 3개소를 추가 설치합니다. 이번에 추가 설치되는 곳은 당진 대전선 당진기점 81km 지점과 호남지선 논산기점 49.1km 지점, 경부선 부산기점 242개 지점 등 3개소로 귀향과 귀성길에 오른 운전자의 장거리 운전 피로를 덜어줄 것으로 기대됩니다. 졸음쉼터 3개가 추가 확충되면 충청권 내에는 모두 32개의 졸음쉼터와 28개의 휴게소가 운영됩니다.